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주 거물급 개념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지향을 실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일반적인 객체지향 언어와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이 한국어로는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원형. 원래의 형태, 뭐 이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토타입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세 개의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울트라, 슈퍼, 서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브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 객체의 울트라 프로프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얘는 투루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브라고 하는 객체 자체는 이 서브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 자체는 여기 있는 두 줄의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울트라 프로프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누가 가지고 있냐 바로 이 서브의 부모인 슈퍼 슈퍼의 부모인 울트라가 예, 울트라 프로프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울트라라고 하는 최상위 객체가 있고 사실은 그 위에 또 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라고 하는 중간보스가 있고 그리고 서브라고 하는 졸개가 있다고 하면 서브는 슈퍼를 상속받고 슈퍼는 울트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안에 울트라 프로프라고 하는 값이 투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브의 접근을 서브에 울트라 프로프로 접근을 했을 때 서브라는 객체에는 이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내부적으로 슈퍼라고 하는 객체가 울트라 프로프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 슈퍼의 부모인 울트라라고 하는 이 객체 안에서 울트라 프로프라는 값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브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인 울트라 프로프의 값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로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생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생성자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앞에다가 new를 붙여주게 되면 이 new로 인해서 그 함수는 단순한 함수가 아니라 생성자라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행된 결과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 O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는 이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생성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비어있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생성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별로 의미는 없을 겁니다. 가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비어있는 객체를 넣는 거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객체 리터럴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객체를 획득했을 때 객체를 만들 때 그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메소드 또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인 프로퍼티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딱 주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 그 객체 안에 로직이 담겨있고 그 객체 안에 데이터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비어있는 것은 우리한테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객체의 원형 다시 말해서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객체가 있고 어떤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객체의 원형 원형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서브라고 하는 함수는 객체이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프로퍼티 중에 프로토타입이라는 특수한 프로퍼티가 있어서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프로퍼티 안에는 어떠한 객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객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객체를 저장해 놨다가 예, 이런 식으로 나중에 new를 이용해서 생성자로 호출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이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 프로퍼티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꺼내서 그것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펑크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저 함수는 생성자로 사용을 할 건데 펑크에 점 프로토타입 을 제가 이렇게 해보면 자, 이게 뭐 별로 나타나는게 마땅치는 않지만 자, 이 프로토타입 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어떠한 객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객체 있잖아요. new 오브젝트 할 때 나오는 객체 자, 이런 객체가 들어가 있어요. 비어있다는 말이죠. 자, 근데 그 비어있는 객체 안에다가 제가 네임 하고서 egoing을 주게 되면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o new funk 라고 한 다음에 o를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o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 객체 안에는 네임 값으로 egoing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위에서 생성자의 프로토타입 이 프로토타입 프로퍼티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의 네임 프로퍼티로 egoing을 줬기 때문에 제가 생성자를 생성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객체는 바로 이 프로토타입 이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 되는 것인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sub.prototype 이라고 하고 new super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super 생성자가 만든 객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super 생성자 라고 하는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 값으로 제가 이번에는 new 울트라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예 super 생성자의 프로토타입 객체는 뉴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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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생성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객체가 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의 울트라의 프로토타입 값은 울트라 프로프 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트루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그렇게 생성된 객체 안에는 바로 울트라 프로프라고 하는 예, 프로퍼티 값이 트루의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객체가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슈퍼의 프로토타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뉴 슈퍼를 해서 객체를 만들면 슈퍼의 프로토타입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서브라고 하는 생성자의 프로토타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뉴 서브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서브라고 하는 생성자의 프로토타입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객체가 요리로 들어오게 돼서 오를 하게 되면 그 객체가 만들어지고 오라고 하는 식별자 변수에 저장이 되고 오점 울트라 프로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바로 이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타입 체인이라고 해요. 왜냐? 자, 여기에 있는 이 프로토타입은 이 객체를 가리키는데 이 객체는 또 이 프로토타입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객체는 또 이 프로토타입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타입과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서로가 서로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